안녕하십니까.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안양, 안양역입니다. 레드슈브는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과는 구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금정역입니다. This stop is 안양, 안양. The station number is P147. The doors are on your ride.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천안. The next stop is 금정. 연석대학교나 안양대학교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대림대학교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